아 으 좋다 srt 102 그리고 렌즈는 탑 눈요 탑 눈 3570 좀 렌즈고요 매크로까지 되는거에요 매크로까지 그 다음에 핀러는건 열어서요 아 아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카운터 0이 줘 으 으 으 3장정도 찍으면 될거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 될거같아요 그러면 사진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